안녕하세요 올빼미티비입니다. 여기 제가 와 있는 곳은 우리나라 유명 S 대기업 창업주 회장님이 태어나신 센가마을입니다. 마을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비가 돼 있고 센가트도 지금 복원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당히 현재는 많이 낙후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동네고 이 인근에 많은 대기업 회장님들이 여기 S 기업 외에도 두 분이나 배출된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센가터인데 지금 보면은 그 기업에서 파견된 직원이 항상 여기 경비도 쓰고 또 센가터 집 관리도 하고 그렇게 직원분이 항상 상주를 해 계십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저는 처음에 여기 지자체 소속인 줄 알고 물어보니까 소속이 S 기업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파견 나와가지고 이렇게 집을 관리를 하고 있고 평일에는 뭐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없지만은 주말되면은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여기 터가 상당히 실제 가보시면은 아늑하고 해살도 잘 들어오고 남향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집터 중에서는 제일 명당자리라고 합니다. 뒤쪽에는 산이 있고 여기 집 바로 옆에는 보면은 조그마한 절벽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기운이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여기 몇 번 와봤지만은 집터가 상당히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을 해보면 참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이 집 외에도 이 인근에 보면은 부잣집, 기왓집들이 지금 몇 채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이 지역은 평야하고 강이 있어가지고 변홍사가 상당히 잘 된 지역입니다. 여기 창업주 회장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여기 천석군 집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작업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계속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거의 최고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굴제 대기업으로 성장한 그런 이유가 제가 봐서는 그분은 사업 통찰력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 해방되고 이렇게 못 살 때 제일 먼저 급한 게 먹는 거였죠. 먹거리, 먹거리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부르고 나면 뭐 찾습니까? 옷을 찾죠. 그래서 방직 사업도 하셨고 그 뒤에 이제 주택 사업도 하셨고 집도 있고 배도 부르고 옷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유언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전자회사를 만들어서 TV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을 만들어서 회사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1980년도 중반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회장님이 고향에다가 공장을 크게 반도체 공장을 크게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역 유지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되었고 결국 공장은 경기도 쪽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 유지들이나 지역민들이 반대한 표면적인 이유는 이 깨끗한 청정지역에 공장을 지어서는 안 된다. 환경이 오염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봐서는 그 내면에 있는 속내는 여기 회장님도 어차피 천석군 출신이고 다른 또 유지 분들도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불을 축적하고 계신데 솔직히 이제 그 S기업 회장님이 너무 이제 잘나가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배도 좀 아팠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 잘되는 걸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이유는 안 밝히고 그냥 이 시골 지역에 공장을 지으면 오염이 된다. 아마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이 이제 자기 고향에다가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반대를 하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회장님 생전에 거의 자기 고향을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등진 거죠. 제가 듣기로 진주 쪽에는 갔어도 이쪽 고향 쪽에는 거의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세월이 한참 지나고 이제 이 지역이 인구도 줄어들고 솔직히 여기 공장 같은 것도 거의 없습니다. 조그마한 농공단지 몇 개 있고 그러니까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이제 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또 염치 없는 사람들이 또 S기업에다가 손을 벌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의 고향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 지역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저라도 별로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 출신 대기업 회장님한테도 이렇게 터세를 부리다 보니까 이 지역은 계속 인구도 줄고 지금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도 아닌데도 인구가 3만명이 안됩니다. 상당히 인구가 적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80년도에 이 지역에서 반도초해 공장을 받아들여서 여기 공장을 지었더라면 지금은 엄청난 큰 대도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반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청정지역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농사 위에는 거의 이 지역에서 소득이 날 게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람이 살면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답니다. 여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이 발전하기 위한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내팽개치다 보니까 아직도 여기는 순수한 시골 마을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회장님이 남기신 유명한 또 명언이 있습니다. 똑똑한 인재 한명이 10만명 20만명을 먹여살린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그만큼 똑똑한 인재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부가가치 있는 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그 큰 투자가 들어가고 또 대량 생산을 하고 일거리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지역도 발전되는 겁니다. 한번 찾아온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버스 떠나고 나서 손 흔들어 봐야 다시 돌아올 리가 없죠. 오늘 명당터 구경하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